처음 필아트 설명회를 다녀와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필아트를 만나 범어만초 교육센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의 김규리 원장입니다. 음악 미술 예능 학원을 20년 넘게 경영하면서 음악은 전공 분야로 제가 자신 있었지만 미술 분야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시대에 앞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해주고 싶은 교육자의 마음이었죠. 처음 필아트 설명회를 다녀와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. 제가 찾던 미술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. 원운연행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체 제작 동기부여 그리고 아테나믹, 수학과학미술, 코딩미술, 코딩애닛 등 어릴 적받은 종합선물셋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이래서 필아트의 아이들의 실력이 좋고 원마다 아이들이 많구나 생각을 해서 지금도 후회 없습니다. 아동미술 교육은 역시 필아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ich會